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오늘은 이주영님을 모셨습니다. 이영주요. 아 이영주. 아이고 나봐 이러네. 나 웃다가 배껍다 빠지게. 오늘은 이영주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소에 제가 존경하던 김길선 기자님이랑 콜라보 여기 내려왔는데 되게 기분도 좋고 경치 좋습니다. 신선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이러다가 썩지도 않을 것 같아. 너무 좋아요. 우리 이영주님은요. 북한 함교부터 언성군 출신입니다. 자신의 피어린 삶을 담아서 정말 억울했던 삶을 담아서 글까지 써냈습니다. 김정은도 꼭 알아야 할 진짜 북한의 속살 이영주 지음. 제가 아직은 다는 읽어보지 못했지만 너무 북한을 눈앞에서 그려보는 것 같아서 눈에 혼이 보이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북한에서의 감옥에서의 삶. 이분이 해체한 북한의 생존 같은 삶이 여기에 다 고스란히 서술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김정은도 꼭 알아야 할 진짜 북한의 속살. 김정은 너는 모르지? 네 밑에서 우리는 이렇게 당했다. 그래서 진솔하게 써놨습니다. 이 책을 제가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우리 용주님. 함교부터 언성군 출신이죠. 그쵸. 언성군에서 태어났죠. 언성군에서 태어났는데 아마 북한에서 유일하게 중국하고 들어가는 교도가 두 개 있는 곳이고 남양이 하나 있고 삼봉이라는 곳에 하나 있고 두 개 있고 백살구가 유난히 기억나는 곳. 백살구는 해령끼 아니고? 아니 해령인데 언성에도 있거든요. 그리고 복숭아. 복숭아. 거기서도 복숭아가 잘 되나? 잘 됐어요. 기후가 맞는지 한국이나 중국에서도 못 봤었거든요. 그렇게 맛있고 크고. 보긴 하여튼 있어요. 나도 처음 들어보네. 근데 내가 언성군에 두 번인가 세 번 갔던 적이 있거든요. 기자 생활할 때. 80년대 초에도 갔댔고 80년대 중후반에도 갔댔고 90년대 초에도 갔댔는데 내가 본 언성군은 그렇게 가난해 보였어요. 언성군의 그 집들. 무슨 단부촌인지 광부촌인지 모르겠는데 단층 집이 쫙 된 집들이 산을 하나 말아올렸더라고. 그거 뭐 하모니카 집이라고 그러죠. 딱 한 50미터 됩니다. 길이가. 근데 그냥 다 여만씩 여만씩. 다 여만큼 해서 지측의 부엌하고 방에 들어가는 거 구간도 없고 쫙 연결된 데서 두 세대, 세 세대씩 다 살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거기 탄강이 또 유일하게 있죠. 두만강 밑으로 해서 중국하고 연결됐다고 하는데 그건 광부들이나 구체적으로 아는 거고 내가 어렸을 때 들었던 기억으로는 탄강에 석탄맥이 거기 많이 있어서 탄강이 많아요. 기억을 하시네. 언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깍깍하죠. 그때는 몰랐는데 바깥에 중국에 와서 살다 보니까 깍깍하고 먼지가 많고 그런 곳이죠. 거기가. 언성 쪽에도 추방대 오는 사람들이 많이 살았고 국군포로들이 또 많이 살아있었고 거기가. 그리고 이제 탄강촌이다 보니까 북한에서 크게 일러주지 않았죠. 나중에 90년대 지나서 막 탄강을 많이 일러줬지 그때는 많이 안 일러줬잖아요. 많이 일러져서 뭐가 달라진 건 있어요? 아니요. 똑같죠. 그냥 뭐 소급당 비서나 책임진 사람들이 삶이 달라졌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 삶의 절주가 다 똑같죠. 북한 체제 선전에 많이 이용을 했고 석탄 묻혀있는 양이 아마 북한 내에서는 일러주는 양은 아니었나 봐요. 그 언성 쪽은 또 크게 일러주지도 않았고 TV 같은데 크게 나오지도 않았어요. 맞아요. 거기 가서야 탄강이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하시는데 후반에 갔을 때 제일 압권이 왕재산 혁명 사석지인지 천적지였어요. 기억하네. 나도 이제 왕재산이라 딱 기억하고 김일성이 죽었을 때 산가들의 꽃이랑 꽃은 다 꺾어서 거기로 올라갔잖아요. 그 기억이 되게 나죠. 김일성한테 그 뭐지 동상에 올려야 되는 꽃이 없어서 막 속상했던 그런 기억이 유난히 많이 나네요. 중국에서 우리 외삼촌이 그분이 도강증을 떼어가지고 남량으로 나와가지고 우리 외삼촌하고 나하고들여서 거기 올라갔댔거든요. 지금도 어떻게 간지는 기억이 안 나요. 걸어갔는지 탈구지 타고 갔는지 모르겠는데 걸어 예. 야 거기에 가보니까요. 옛날 고대 신정 같은 게 있더라고. 쫘악 그 눈성에 뭘 깎아놓고 세워놓고 허옇게 다 만들었는데 개미새끼 낱마리도 없고 정적이죠. 거기는 마음대로 막 드나드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걸 바니 왜 재나요. 왜 재나요. 그냥 이제 신 같은 존재 나는 이런 신이다 하는 거 북한 사람들한테 알려주느라고 지어놨죠. 아... 신은 신인데 너네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신. 왜 삼촌이 그때 그 말씀을 아시더라고요. 너희 북한이 뭐 살게 돼 있다. 이 사람 새끼 하나도 안 오는 여기다 이런 걸 재놓고 생돈을 포였고 나도 중국에 금방 들어왔을 때 16살짜리에 김일성이를 욕하는데 너무 놀랐어요. 북한에서 왔다고 하니까 거기 거기 김일성인지 김정일인지 돼지 같은 새끼들이 이러면서 북한 사람들은 못 살게 구는데 그 나라 사람들 다 모조리들이 나면 그것도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병생 못 들어봤잖아요. 못 들어봤죠. 우리는 갑자기 그 생각은 북한의 소식은 북한 사람들보다 다른 나라 사람들 더 많이 알잖아요. 내가 기억하는 원성은 교도를 두 개 끼고 있었고 그리고 또 철도국이 들어와 있어. 분국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정신처럼 너무 이제 큰 도시는 아닌데 도망강을 끼고 있어서 나름 그래서 내가 봤던 고향은 그래도 좀 부유한 편이었다. 기억을 해요 저는. 그러면 자랄 때 거기에는 식량 배급을 언제까지 썼어요? 제 기억에는 내가 직접적으로 가마운전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땐 처녀 때니까. 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마 구십육 년도 말부터가 끊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에는 내가 알기에는 기본 탄광촌이고 무슨 농경지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농경지가 거역제 탄광이죠. 그러니까 자랄 때 식생활은 어떻게 됐어요. 식생활. 예 바보 그러니까 그냥 딱 백업이 우전했었죠. 예 백업 근데 그 탄광은 나름대로 풍족하기는 안 졌는데 조금씩은 졌거든요. 졌어요. 입살이 어디 입살은 아니죠. 입살은 아니고 옥수수나 국수 같은 것도 그냥 조금씩 조금씩 있긴 했죠. 왜냐하면 그게 청진 제철에 나가는 석탄이 거기 한 6, 70%가 거기서 나오긴 했거든요. 그 온성 쪽에서 그래서 아마 북한 쪽으로 봤을 때는 너무 이제 무시할 수 있는 탄광은 아니었어가지고. 백업이 그래도 이제. 아예 또 끊어지지는 않고 조금씩 조금씩 연결을 해줬긴 했죠. 목숨이 안 끊어질 정도로. 헤매지 않을 정도로.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내가 95년대에 추방돼서 한경북도로 왔다 갔다 할 때도. 다른 데는 거 저 식량 구하는데 완전히 사람 사생결단하고 다니고 다 그러는데. 거기에 온성 사람들은 좀 드물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16년도, 17년도 쯤에는 교두가 두 개 있으니까 중국에 연고자들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왔어요. 그리고 그쪽에는 화교들이 많아. 화교가 많아요. 맞아요. 화교들이 많아서 물량들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런 장점이 있네. 네 있어요. 그리고 사사여행자들이 그쪽으로 또 많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 있는 친척들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 해관 쪽에 진을 치고 많이 있었어요. 나는 남양 가보고 뭐에 놀랐냐면 전국 각지에서 중국에 친척이 있는 사람들이 그 남양이 얼마나 좁아요. 그렇죠. 거기에 몰려들어서 아무런 중국에서 나오는 사람한테 쪽지 번이고 때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양에서 중국 그 도문이 바라보는 산 쪽에다가 능력껏 주서다 비닐이오 뭐여 천막 사춘 같은 걸 다 치고 거기에만 해서 진짜 그 황새족이라고 나요. 외가리. 외가리족. 외가리족. 그거 다 외가리족이라고 해요. 그 사람들은 거기서 굶어지고도 또 나지를 못하더라고요. 왜냐면 미련이 그쪽이 지금 남아있으니까 북한이라는 정부에서는 이제 이미 백업주를 이제 끊어놨고 살 수 있는 건 오직 중국에 있는 친척들이 나 도와주면 그걸로 우리 가족이 살 수 있다는 그런 미련 때문에. 근데 그때도 북한을 안 욕했으니까 그 외가리족들이 욕을 잘 못했죠. 남양에 앉아있어도 누구도 북한 김일성 족속을 욕하는 사람도 못 보고 그게 숙명인가 하고 거기 온 사람들은 욕을 하나도 안 하대요. 세뇌가 그렇게 무서운 거죠. 자다 일어나도 오늘은 뭐 김정숙이 김일성의 마누라 생일 기분은 없는데 기억이 나거든요. 야 세뇌가 정말 무섭구나. 죽을 때까지 계속 기억날 거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생일도 기억이 안 나는. 우리는 할아버지 할머니 생일 모르죠. 내가 그거를 기억하고 있으니까 잊고 사는 것 같은데 순간순간 이제 딱 기억이 나버리기. 어쩌면 기분은 나쁜데 또 어쩌면 내가 잊고 살았던 것들을 기억나게 하고 그 땅을 위해서 얘기할 수 있도록 많이. 그런 또 이제 동기부여를 주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나쁘고 한편으로는 신발권을 조일 수 있게 하는 그런 포인트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용주님이 저게 언성에 태어나서 자랄 때 언성에 경치가 좋았어요. 경치요? 그거 경치를 볼 수 있는 안목이 그때 튀었나? 여기 돌아본 북한에 산 또 이짝 보면 도망가. 경치는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이제 북한에서 중국을 이제 내려다봤는데 저기가 뭐 있나는 되게 궁금해했긴 했을 것 같아요. 중국 너머에. 딱 바라봤는데 밤에 중국 쪽으로 막 네온사인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굉장히 많고 그 고충 건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북한에서 중국에 대해서 방영하는 거는 오육십 년대 될 때 영화를 많이 방영해서 우리 기억에는 그거를 기억하고 있는데 딱 현실은 머리는 그거를 기억하고 있고 현실은 눈은 딱 어디 가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은 항상 했었죠. 그리고 이제 남양 쪽에 혹시 이제 농촌지연 같은 거 이제 가고 이러면 남양은 또 굉장히 가깝잖아요. 가깝잖아요. 도문이. 중국의 그쪽의 벤두리에는 조선족들이 많이 삽니다. 치마 저걸이 있고 한복이 있고 머리에다 뭐 이거 이제 어디 가는 것도 보고 아 좀 더 조선 사람들이 많이 사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이질감이 많이 안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탈북도 했던 것 같아요. 역동네 건너가듯이. 그렇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용주님은 자랄 때 어디서 뛰놈에 자랐어요? 저요? 네. 어렸던 기억에는 그냥 농촌지연 기억? 가을 했던 기억? 그랬던 기억밖에 별로 안 남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80년대는 10대 때 있을 것 같은데 그때 그 고향 산천에 어느 봉우리가 아름답고 뛰놀던 기억보다도 농촌지연 많이 나간 기억밖에 안 난다. 농촌지연 많이 나갔던 기억이 많이 나죠. 왜냐하면 논이 내가 살고 있는 데서 먼데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또 군에서 한 개 농장마다 이제 차를 하나 배치해줘요. 그러면 그거 새벽 5시에 타야 걷지 않고 논에 도착을 하니까 아니면 그거 놓치면 1시간 40분씩 걸어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내기로 5시만 그때 내가 12살, 13살 그때는 그 1시간 40분씩 걸어 내려가는 거 굉장히 요만한 다리로 가는 거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야 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 그럼 거기는 타면 이제 진짜 콩나물 시류예요. 다리 하나 딱 내려놓으면 다시 이제 두 다리를 중에 한 다리를 내려놓을 수 없을 정도로 빼곡히 빼곡히 사람이 사람 속에 묻혀서 내려갔던 기억이 나고 나는 고향에 대한 정치 같은 거, 풍경 같은 거 이런 걸 내가 감수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생각하면 내 고향 원성은 풍치수리하고 강이 맑은 아름다운 고장이었어요? 강은 막지도 않았죠. 직검은 물이 내려오는 곳이었고 북한 쪽은 그런 생각을 많이 못했었는데 마주보는 중국 쪽이 되게 이제 중국을 바라보면서 내가 풍요롭다? 그리고 경치 좋다까지는 아닌데 아 울창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두만강 보면서 새벽에 아빠 따라 내려가가지고 이제 안 느껴봤던 강냄새? 네, 강냄새. 그런 거 이제 물어보니까 기억나는데 아 그런 것들이 내가 어렸을 때 내 삶에 조금 있었구나 하는 기억이 이제 났네요. 조금. 탄강촌이니까 다 고만고만한 또래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막 애들 속에 막 이렇게 묻혀가지고 재기차기, 줄넘기, 숨바꼭질 같은 거 하고 그리고 이제 집 이제 고만고만한 집에 아무리 같이 쭉쭉 있잖아. 그러면 그 다섯 시, 여섯 시 때는 밥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럼 이제 나무 굴뚝에서 연기 막 나오고 아 이제 조금 지나가면 엄마가 불러드릴 시간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더 많이 놀다 가야 되겠다. 이런 기억이 나고 그럼 이제 내가 들어가나? 그럼 내 동생들도 이제 다 될 곳 찾아서 들컥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엄마가 이제 불러드릴 시간이 이제 생각하면서 노름 조금씩 조금씩 정리하고 동생들 찾던 생각이 나고 손바꼭질 많이 했죠. 원성이란 말 많이 듣고 정성, 남념 그렇게 많이 들어도 오늘 거기서 살아본 용주님하고 마주 앉으니까 이분은 별로 기억하는 게 없네요. 거기서 나서 자랐는데도 행복했던 기억도 별로 없어 보이고 풍족하게 먹었던 기분도 별로 없어 보이고 풍족하게 먹으면 저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삼천이 아름답다고 느꼈던 것도 별로 없고 김일성 적석이 우리 자랄 때 고향에 대한 그 아름다운 동경심과 동심을 나라를 하나하나 파괴하면서 다 빼앗아 갔습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다. 만약에 만약에 북한이 자유화 된다면 그대는 원성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자랑할 때 어디 가보시오 어디 가보시오 그렇게 추천할 만한 장소가 있는가 원성에는 추천할 만한 장소는 크게 없죠. 살아본 사람으로서 근데 그냥 과일들 같은 거 내가 추천하고 싶으면 아까 말한 백살구랑 복숭아 톨이 굉장히 많은 복숭아하고 백살구 그리고 그냥 관광의 목적으로 간다면 그냥 겨두 두 개 그것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용주님은 원성에서 살 때 백살구, 복숭아 시컷 먹어봤나? 그거는 그냥 그 철에 한 철에 그냥 한 보름 정도 먹어봤던 것 같아요. 시컷까지는 모르게 그게 어떻게 또 실컷이 돼요. 그냥 철이니까 먹어본 것 같아요. 앞으로 북한이 자유화 되면 이거를 상품화해야 되는 그런 꿈도 좋겠네요. 네 그것도 좋죠. 나는 내가 이제 북한이 열려서 내 고향에 간다면 거기가 이제 교도 두 개니까 이제 신이 좀 못지않게 물량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 교도보로서 역할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아직 중국하고 북한의 그 국경 지역을 놓고 볼 때 원성 지역은 중국 쪽에 공업단체나 이런 게 없고. 그렇죠. 원성 쪽에 교도버를 크게 확장할 만한 그런 공간도 내가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쪽을 통해서 과거의 고구려 땅이었던 그 땅을 걸어서 누비면서. 그런 용도로는 이거는 만점짜리지. 진짜 옛날 일제 때도 있었고 과거의 조선시대에서도 있었던 그런 민간적인 교도들인데 이게 다 튀어가지고. 그 길에 역사 유적도 많겠는데. 그때 발굴해내야 되죠. 그때 다 발굴해내야 될 것 같은데. 진짜 역사 유적은 그때 발굴해내야 되죠. 그리고 그때는 아주 어렸으니까 뭐 애국심 뭐 이런 것들도 되게 적고 했는데. 우리도 이제 이 땅에 와서 이제 세계관도 조금씩 많이 바뀌고 이제 어차피 우리 그 나라에 돌아 못 간다 해도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들은 있죠. 고향 생각하면 항상 기분이 훈훈하고. 훈훈하고. 한타깝고. 짠하고. 우리는 이렇게 행복하고 있는데. 그 땅에서는 그냥 이 밥 한 그릇에 목숨을 걸어야 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되게 짠하고 또 바람이죠. 바람. 바람. 우리 이렇게 오늘 첫 시간에 이용주님과 함께 첫 스타트를 고향 이야기부터 시작해 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언성 저도 몇 번 가봤는데요. 내가 본 언성 정말 먼 과거에 머물러 있었는데. 오늘 용주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단편적으로 봤던 판단이 어느 찰나에 봤던 판단이 틀리지 않았구나. 저것도 우리 자유화 된다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천여집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주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어때? 괜찮아요. 괜찮아?